오디오 취미 한두 가지 정도는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나 이런 제한된 상황 때문에 답답하거나 불편한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에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디오 취미가 참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서 추천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나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좀 혼자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서나 영화 감상하고도 유사한 면이 많은데요. 영화 뭐 여러 사람과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의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선호하시거나 내양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취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혹은 스포츠라든가 술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좀 여러 사람과 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경우도 지금과 같이 여러 사람이 만나는 게 좀 제약적인 이런 환경에서는 오디오나 음악 취미를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입니다. 이런 짤방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역은 강력한 추억을 소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지난 세월들에서 여러 가지로 음악은 과거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빠르게 또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자 사는 취미라서 과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취미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 이상의 지출은 의외로 또 막을 수가 있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백세 시대에서 나이가 많았을 때 등산을 한다든가 골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요구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면 오디오 취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변은 체력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책을 읽는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TV를 대체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도 좀 정서적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인생이나 삶, 사랑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데 노래들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좀 곱씹다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음악을 듣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의 정리도 가능하고 휴식도 가능한 그냥 가만히 있기는 또 너무 힘들고 또 무엇인가를 할 때는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디오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해도를 높이는 관심사가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핵심적인 단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디오 쪽에서 지출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스에서는 과거에는 LP나 CD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출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스트리밍이나 파이플레이가 생기고 또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하면 광고 조금 보면 비용 들이지 않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오디오에 관심이 생기면 지출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건 오디오에 좀 어느 정도 꽂혔다고 할까요?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만 조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악보다 오디오가 주가 되기도 쉽다라고 제가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반 공감하고 반 비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건지 오디오를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걸 단기간 한 달이나 일주일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오디오를 바꾸게 되더라도 결국에 음악을 틀 수밖에 없는 거죠.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오디오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크게 심각해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방에서 한다거나 혹은 거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만 즐기는 류의 음악을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가족들에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심해졌다 싶을 때에는 확실하게 오디오를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들에게 좀 더 전념을 해서 같이 또 소중한 시간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디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허리가 아파질 수 있는데요.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오디오 전문 배송이라든가 퀵, 다마스, 용달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좀 그런 부분 보강하시면 되는데 젊거나 아직 힘 있는 분들은 힘이 있을 때 또 무거운 기종들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주 환자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관심도가 크게 높아져서 이쪽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집보다 오디오를 비싸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굉장히 과해지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필요 이상 본인이 원했던 것 이상으로 주변의 어떤 시각이나 지인분들의 그런 뽐뿌에 의해서 또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좀 무리한 그런 설정이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와 연관을 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컨텐츠도 있어요. 여름은 취미라 큰 시간이나 비용 들이지 않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취미죠. 굉장히 좀 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집보다 비싸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반대로 금전 부담이 의외로 적기도 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최초 비용의 투자는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 설정을 해놓은 금액이 다른 여타의 취미의 그 어떤 장르보다 감가가 적은 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다른 빈티지 기존 가격이 오르는 오디오로 재테크가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도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둘둘 유고비 10년 전, 20년 전보다 두세 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재미있고 끝이 없이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23년 동안 정말 전력으로 오디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끝이 없는 아주 깊은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오래된 소자와 최신의 소자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할아버지 시절에 쓰던 기기를 현재의 최신의 기기와도 조합해서 쓸 수가 있는 무한 조합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재미를 주기도 하고 여러 무한한 조합이 나오는 만큼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상당히 의외로 재미가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취미 이건 아까 앞서서 좀 말씀을 들었고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한 번씩 기기 배치, 위치 변경하거나 이러면 한 번씩 난리가 나지만 정리하는 걸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디오와 관련해서만큼은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점도 아주 재미있는 요소 같아요. 또 자기 만족에 대한 취미이다. 결국에는 오디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최고의 취미다. 그것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뿐인데 저는 당연히 음악을 하고시던 방식대로 또 앞으로 스스로의 방식대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자금적 부담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한 레벨 넘기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랬을 때 오디오는 정말 음악이나 오디오는 정말 끝없는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해준다는 점에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또 백세 시대에 좋은 취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